이리와 뽀뽀하게 걸그룹 소나무의 나현양 요즘은 걸그룹 이름도 굉장히 청진 것 같습니다 소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향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포크인데요? 주작 없을 때는 포크가 아닙니다 나이스 피치! 어떤 식으로 하든 이렇게 또 프로야구 무대에서 시구자로 나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안녕하세요 저 미라클에서 미라클 걸즈의 센터 역할을 맡은 권시아 나현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됐고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애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거 너무 포함돼 그러면 노출? 그러면 노출? 오 이거 시작부터 파격적인데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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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 이거 찍어야겠다 아 이거 찍어야겠다 흔들어봐야겠다 흔들어봐야겠다 잠깐만 아까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데 그래서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흔들어졌다 흔들어봐야겠다 흔들어봐야겠다 잠깐만 아까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돌아왔다 이 멍청한 원숭이들 우와 저, 어, 야, 이거 우와 아, 원래, 아, 저거 못 찾았어요 야, 채팅창에 666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이런 연기, 이런 거 하면 점점점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점점점이 조금 있는데, 어, 대부분이 666이에요 이야, 좋았어요, 좋았어요 야, 연기, 나중에 연기도 하고 싶어요? 네, 또 춰볼까요? 춤이에요? 저 아까 굿나잇키스 추고 싶어요 굿나잇키스요? 굿나잇키스 제대로 보여주겠다? 이야 굿나잇키스 켜! 굿나잇키스 켜! 중국 시장 잡는다! 와~~ argh waw referenced 국방 강운 곽쥬 야 너무 지금 선분이 와 미스터 잘리 님 스피파이어 님 지금 와 한번씩 길러주세요 미스터 짤리 짤리 아 스피파이어 스피트파이어?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너무 좋았어요. 네, 흥이 운입니다. 이제 운다, 운다. 손을 돌리지 못해 주실래요? 너무 예쁘다, 너무 예쁘다. 다 안녕하세요. 내가 느끼한 lean 김마, 형, 마 김마, 형, 마 오늘의 레드카페스 속에 가장 빛나는 걸!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왜? 너무, 너무 업됐어, 안 돼. 너 좀 업됐어. 여러분, 죄송해요. 여러분, 저 이뼈 아파요. 고개만으로 들어와요. 아, 왜요? 이병 신발이야. 왜 하신 거 하세요. 여기 입 아파요. 어, 나연이 장갑 어디 갔어? 너呢? 너만은 나를 떠나지 마 여긴 나 하나밖에 없다 다 지금 빾어버린 지구를 cetera 원숭이 앵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, 현나는 원숭이 앵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, 현나는 우웅 Up Up 빨간 건 현나 아 아 아 아 오빠 멤버들 코디 주변 사람이 싹 다 받네 그게 건시하니까 벌써 오셨어요? 반발이 이것만 들어갔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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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